또 많은 아군 가단장을 제거합니다 압축 덱을 가는게 맞다고 생각함 웨형질 웨형질 ㅇㅇ님 서너 번감사입니다 대단원의 맛 웨형질 성급함 성급함은 드로우랑 못쓰지 웨형질 현질 게임이라 대단원이 좀 비싸네 웨형질 황금우상에 반대 진짜 주원은 다음 게임곡 사쿠되겠지 사쿠되겠지 아씨 대단원 빠졌어 이러한 느낌 끝 위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그러고 왜 이러는데 왜 이러냐기에는 항상 이러긴 했어 잉크병 반사괜전 오호 돈죽죽 깎인다 돈살 돈 돈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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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 돈살 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제비 실과 바늘 이거면 일단 1박은 깬 것 같고 아 이런 잉크병 돈살 돈살 돈pas 돈 돈 돈 돈 돈 가난 돈 안 돼 안 돼 근정도 안 났어 퍼펙트는 말 필요 없지 않나 뭐 일단 맞으면 기분 나쁘니까 이걸 제비를 못 뽑아서 일단은 무너지에 이끌어 이 스토리의 침대의 한계는 적극적인 기능을 잘 받아들여 이 스토리의 침대의 침대의 침대 이 스토리의 침대가 이 자유로운 상태를 바른다 이렇게 다가야 딱까지 다가야 이렇게 다가야 늑지처사 함경철의 폭풍 똥바르기 룬피 소환술 실패 이걸 실패하네 상점 들러서 제거는 해야지 담배도 없는데 딱 제거만 나오면서 다니자 그리고 좋은 소식은 또덕놈이 안나왔다 그 다음 소식은 다행히 다행히 저녁 딱 전략가.. 못참지 아씨.. 아니.. 아 꺼져 40.. 40골드만 얼마야? 2000원? 아이고 아이고 연막탄 계산된 도박은 필요없지 계산된 도박은 정확히 얘기하면 넣는게 좋긴 한데.. 아니.. 뭐 넣는게 낫겠다.. 손해보일 것도 없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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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빡드려 여배 아 여감도 도박 consuming 그런 느낌 잉크병 계산하기 왜 이렇게 딱세 도움이 안되는건 아닌데 참 도움이 안되는건 아닌데 꼬기 체력 내려갈 일 없어 비행기 제거하느라 돈 다 날라간다 내도 미소짓는 가면 나와서 꼬아질 가로 아 이게 고개가 나와야되는데 고개 어디가 명번개 발 놀림 발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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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덱이 하도 얇아서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비행기 고개가 제일 급해 고개 왜 안나오냐 밀리 발놀림 발놀림 힝샤 힝샤 아 나 개도 쓰기 너무 싫은데 근데 힝샤 나왔으니까 힝샤 힝샤 면 얘기가 다르지 아예 카드 효과가 달라지잖아 힝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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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벨서 99 딜 나옴 힝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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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랜샤 힝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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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장님 제발 세 장 비슷한 거동 와우 개잘 나왔네 고른 것처럼 나왔네 제거할 카드가 없대요 회자에 제거해 돈 쓰지 말자 고개나 먹자 가다가 괜히 물음표 밟아서 이상한 이벤트 띄우지 말고 그냥 일반 잡수 수비 제거는 꽁짜로 해주면 좋은데 굳이 돈 내고 할 정도는 고개나 먹자 고개나 먹자 고개나 먹자 고개나 먹자 사숨을 연주하겠는가 그것은 카드를 11장 뽑고 피해를 27주고 0코스트잉 카드가 있다? 고개 필요한가? 고개는 필요하겠지 근데 지금 제비가 더 좋지 않다 덱 생긴게 안 쓸래 지금은 제비가 더 나 이게 안 나왔네 그니까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고개를 안 넣은거인 튕겨내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제거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심장 상태 이상 생각났나네. 근데 중요한 게 못 깨는 건 아니기 때문에. 돈이 든단 말이야. 현질을 해야 되잖아. 88골드 현질. 4,000원? 4,000원 결제. 90골드라고 생각하면 4,400원. 4,4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. 5,400원. 4,400원. 5,400원. 5,400원. 6,400원. 5,400원. 이라서 먹어도 되는데 강화가 더 나을 것 같죠? 내 목이 있는것 같은데 혐기 짧랑 잘랑 잘랑 짤랑 잘 못 눌렀다 그냥 고개 넓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거 되는 거 아니야? 심장전할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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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허순환 덱 되는거 아니야? 공허순환사일 동호시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매트 매트 홈매트 뒷광고 아님 홈매트 졸라 구려 목이 안 죽어 적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써야 된다는데 그런 모기가 아니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사람 있는 곳에 모기가 죽이고 싶은 거지 내가 없는 곳에 모기는 죽여서 뭐해 아 물론 죽여야겠지만 개놈들 제비 착한 모기는 죽은 모기입니다 미션 성공 아이고 아조트님 25,000 후원가 아조커님 25,000 후원가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고 죄송 아이 간지러워 가려워 죽겠네 서비스 동동동동동동동 티샤라서 이집거리만 해도 되겠다 안간지러워 안간지러울데가 없네 여기 모기색 포식했 포식했구만 열가면 안가렵다 그러더라구요 하교 ㅋㅋ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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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성 아조커보 아니 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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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미른믹 하시든가 1199딜한 팅샨 힘드시겠다 게임 가격보다 현재를 더 많이 한거 아니야 이 정도면 완벽조차 넘어선 아이고 아주커님 25,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둑놈이 40원 뺏어놨어